지금 할 게임은 네크로 댄서라는 게임이고요. 이 게임은 음악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적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. 와 어렵다. 음악에 맞추기 어려운데 박자가 안 맞춰져. 박자가 이상해. 와 어려워. 전 박자가 안 맞춰지는데요? 와 어렵다. 원 투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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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하나 둘 셋 넷. 무조건 움직여야 돼. 미쳤다. 움직여야 되네요. 콰. 상당될 때 구해야 돼. 상당될 때 구해서 올게 내가. 어? 어려워! 잠깐만 피해! 와아! 피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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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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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이! 원! 원! 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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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! 삐! 프로! 삐! 헐! 잡으러 가다! 상대는 박지! 하이! 하이! 코이! 토이야! 포! 원! 투! 쓰리! 코인! 쟤 따돌려야 되나봐! 안돼! 오지마! 안돼! 어떡해! 어떡해! 어쩌지? 어떡해! 아! 이제 때려질려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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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! 어렵다! 미쳤다! 어렵다! 구해줄게! 한금 날때 구해올게! GS Medicaid 또! 우mid! 아니! 위로위로 한 번! tot장으로 비추는 내가 잘한다 뭐야 일단은 움직여야 돼 뭐 사지? 지금 85원 뭐 살까요? 3살까요? 오케이 1, 2, 3 2, 3 1, 2, 3 아 움직이고 있는데 음악게임하는데 구독 감사합니다 뽀뽀빵이야 1개월 구독 고마워요 열쇠 아 이거 이거 가야 되나? 이거 갈까요 말까요? 이거? 오케이 바보다라 가만히 있으면 아래 위로 갔다 가면 됐었는데 난 언제일시옥 닫게 난 언제일시옥 닫게 힌프 리뷰 비키지 않잖아 같은데 힌프 쩔 차이라 냉동 2, 2, 3 3, 2, 3 1, 2 올라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